영종에서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지난해 309부터 착공했죠. 해상구간인 1209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시공예정사와 지역건설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하도금률을 70% 이상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제3연륙교 309 현장. 무량장과 해상준설 등 우선시공부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상교량구간인 109와 209는 오는 12월까지 보완설계를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는 4.68km 길이의 왕복 6차선 도로로 건설됩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전망대도 건설됩니다. 시공예정사는 세계 최고 기술을 접목한 인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고의 강철인 포스코 기가스틸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주탑에 생기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 최고 높이가 됩니다. 인천을 빛내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1209의 건설비는 5,967억 원.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는 만남의 장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제3연륙교의 하도급 중 76% 이상을 인천지역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지역 민관공사의 하도급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 대기업들이 지금 바이오서부터 수소산업서부터 항공산업서부터 이렇게 다 투자를 하시는데 그게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종사자들 말씀이 우리 인천업체들이 너무 배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도급도 이런 신경 쓰시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2025년 9월 준공해 시험 운행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TB 뉴스 이형구입니다. PTB 뉴스 이형구입니다.